할렐루야 우리 하나만의 영광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세 번째 주인데요 우리 민수기서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먼저 여러분을 더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나눕니다 라고 합시다 시작 은혜와 평강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울홍성교회 우리 홍성 영어로 HS 이니셜을 따서 우리 공동체 핵심 가치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정리하고 있죠 우선 첫 번째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두 번째 키워드는 Holy Students 거룩한 학생들 제자훈련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자들이 되자 이러한 가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있게 볼 단어가 바로 두 번째 키워드인 거룩한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학생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임명되고 나서 배움을 멈춘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끝까지 배우셨던 분이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5장 8자를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뭐 하셨다고 합니까?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 배우셨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배워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기보단 때로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해 불순종을 배운 분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해 낙심과 낙망을 배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묵상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의 정의 로마서에 근거해서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서 배움의 키워드와 연관하여 이렇게 묵상의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말씀 묵상의 시간 여러분 날마다 매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시간 깨어있기 이 말씀 묵상의 시간 두 번째 정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그 다음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배워서 쉼을 누리는 시간 배움던데 결과가 쉼입니다 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배움과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이란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두 번이나 쉬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주님께로 가서 배웠더니 주님 뭘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두 번째로 29절에 보시면 나의 멍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학생이 되라 내 앞에서 날마다 그러면 주님 뭘 주십니까? 너희 마음이 뭘 얻으니까? 쉼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쉼 주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배울 때 왜 쉼과 안식을 누립니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는 특권을 함께 배우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28절을 보시면요 우리 인생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수고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무거운 짐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엉망금을 번다 한들 수고와 무거운 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백마탐 왕자를 만나든 아무리 무슨 귀인을 만난다 한들 사람을 통해서도 역시 수고와 무거운 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선 쉼과 안식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고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수고란 인생살이에 지쳐서 소진돼버린 것을 뜻합니다 인생 자체가 수고예요 인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밤새도록 일해도 소득이 없을 수 있고 또 건강은 쉽게 약해지고 또 각종 질병에 우리가 걸리기도 하고요 또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등으로 우리가 고통하죠 무엇보다 만 2년으로 넘어가 버리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보십시오 무거운 짐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양심의 가책과 형벌의 두려움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양심의 가책과 형벌의 두려움에 시달려요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전부 다 이러한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기 마련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무려 613가지의 목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일 뿐이었죠 여러분 믿지 않은 이방인들조차도 마음에 다 양심의 가책, 그렇죠? 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힘들죠 우리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가혹한 부담들이 있고요 또 우리 가장들은 가장에 책무다하지 못한 고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특별히 성도들 마음의 순수에서 더 이런 마음 많으세요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직분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이 괴로워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아뢰입니까? 주님, 저 이 무거운 짐 있어요 예수님, 저 이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우리 아픔을 아뢰는 거죠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바로 28절 바로 앞에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자, 그럼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다시 두 절을 거슬러 올라가 25절을 보시면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기서 주제라는 이 단어는 창조자이기에 주인이고요 그리고 주권을 갖고 계시기에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우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빠, 아버지요 시작 아빠, 아버지요 자, 여러분 모슬림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를 절대로 아버지를 부르지 못합니다 주인일 뿐이에요 두려운 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바로 아버지요 라고 소개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안식을 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끔 어떤 분들은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빠 무섭고 말도 안 하시고 속 얘기 안 하고 혼내기만 아빠 그럼 우리 하나님도 혹시 그런 분이야? 라는 오해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 우리 고통을 아시는 분 그래서 그 아버지를 예수님 만나게 하시면 우리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스스로 풀려가요 풀려가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주제이세요 내 문제, 내 미래로 걱정하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가면 여러분 내 문제는, 내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 말에서 코딱지만하게 작게 보이게 돼요 별거 아닌데 아버지 품 안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그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 우리는 평안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스트레스나 염려, 근심 또 성도가 당연히 누리는 평감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때가 기회예요 아, 나 아버지 만나야 된다 예수님, 내가 주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선포예요 야구부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리니 여러분의 손주나 어린 자녀들 아빠, 엄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쁨으로 달려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주님, 저 힘들어요 어느새 가까이 와 계세요 또 히브리서 4장 16절도 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형벌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선물을 받는 곳 선물을 받는 곳 그래서 우리 찬송가 337장에 보시게 되면 내 모든 시어, 무거운 짐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이게 뭐예요?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안과 장소 구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그 다음 내 대신 짐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 주시네 알렐루야 짐을 저 주시는 하나님 10편 68편 19절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아멘 자 그래서 날마다 매일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쉼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엽사로 모으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날마다 짐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라고 해 시작 날마다 짐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때 왜 쉼과 안식을 누리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을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체험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시작 나는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온유라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온유 우리 한글로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이미지인데 성경에서 쓰인 온유는 자 죄인을 향해 따뜻하게 그리고 죄인을 품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이 생겼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까지 별명이 됐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의 어떤 샘플이 있다면 모세죠 모세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분 근데 민숙이 12장이 보게 되면 모세의 성품이 참 온유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온유했다 근데 왜 모세 보고 온유했다라고 칭찬하는 걸 앞뒤 문맥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알죠 이 모든 게 죗덩어리처럼 보이는 사춘기 아이들 앞에 부모가 화내지 않고 뚜껑 열리지 않고 매들지 않고 목소리의 핏대를 높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 우리 특별히 지금 사춘기가 안 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복됩니다 이 사춘기 하긴 저도 아버님께 많이 반역도 했고 반항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의 죄성 앞에서도 부모가 내 핏대에 올리지 않고 한결같이 품는 태도로 갖는 것 이게 온유예요 온유 사실 불가능한 태도죠 요즘 우리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오은영 박사의 책을 보면 40이 되기까지는 부모 마음 이해 못하니까 그냥 품어주라는 조언도 하더라고요 40이 되기까지 그런데 우리 보통 우리 사춘기 아이들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것을 강요하죠 기대는 이렇게 높으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많이 틀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 이 시대에 오셨다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중이들의 친구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춘기 아이들의 친구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친구가 되실 수 있어요? 늘 PC방 다니고 늘 스마트폰 묵상하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그런 아이들 친구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온유하다 온유하다 자 이제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겸손, 겸손이란 결론부터 말하면 죄인을 책임지는 걸 뜻하십니다 죄인을 책임지는 거 어떻게요? 왕인데 종이 되셨죠 하나님인데 사람 되셨고 주인인데 노예가 되셨어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율법을 지키셨고요 율법에 따라 심판하실 분이 율법에 따라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어요 왜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빌리포서에 보세요 빌리포서 2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도 입양된 것이고요 정말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처럼 온유하단 말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자를 품을 자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분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인하여 쉼을 누립니다 쉼을 누려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통이 해결된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주일 예배 때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한 시간 깨어있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배우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함을 통해 내 인생이 헐어 쉴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쉬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본문이 창세기 15장이었었죠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 두려워마 두려워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자녀도 없는데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창세기에 기록한 이 말 이거죠 주님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는 구절이죠 2절에 보십시오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녀가 없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 밖으로 나가시죠 한밤중에 별이 쏟아질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목상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별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네 자손이 말이야 이 별처럼 될 거야 별처럼 빛나고 별처럼 많을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잘 들어 네 자손도 이렇게 많아지겠지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거고 너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올 거고 그때의 큰 재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네 자녀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그리고는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자 금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제가 계속 지금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만약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천국 갔다 오가 봉사에 딸지라도 나는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하겠노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다라고 우리가 하자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우리 앞 세대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세대가 아무리 몸바쳐서 헌신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훌륭하게 그렇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우리의 30, 40 세대들이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자라고 로마서 9장에 근거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떡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어떡해요? 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창세기 15장 말씀은 그것에 대한 주님의 해답이었어요 경찰아 내가 너의 방패와 상인 것처럼 너의 자녀들의 상과 방패가 될 거란다 내가 너의 청년들의 방패와 상급이 될 거란다 나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어 또 내가 너의 세대들의 너의 젊은 세대들의 방패와 상급이 될 거란다 라는 확신을 금요일 아침에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함을 경험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샘플을 제로 드렸지만 창세기 17장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하죠 아이고 하나님 이제 100살이에요 제 마누라 90살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스마일이나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다시 불신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설득하고 다시 말씀하셔서 너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살려주시죠 그런데 17장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7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마일에 대하여는 이스마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다가 첫 하가를 통해 낳은 자녀 불신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또 못 기다려서 그냥 이스마일이나 살기 원합니다로 했던 불신의 상징 그런데 지나가면서 불신의 태도로 했던 이 하소연조차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마일의 대하여는 내가 네 말 들었어 들을 필요 없잖아요 불신의 말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들었어요 내가 이스마일도 복을 줘서 내가 그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열두 방백을 이루게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응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동에 가면 이스마일의 후손들 땅 파는 곳마다 석유 솟고 얼마나 많이 다산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너무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요 아브라함처럼 불신의 태도로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서 초조하게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주시지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들으시곤 열두 배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신 거 되게 많거든요 또 지금도 아직 다 믿지 못해서 때 기다리지 못해서 초조해하는 기도 제목들 또 아 그러면 하나님이 열두 배로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또 어떤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아직 응답 못 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큰 목소리로 어제 운전하면서 크게 부르셔서 하나님 이스마일에 대한 이런 기도도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제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열두 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의 시간 예수님의 온유한 예수님의 겸손한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기쁘고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날마다 여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예수님의 겸손한 음성을 들으심을 통하여서 인생의 풍성한 안식과 쉼을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모시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라고 시작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까요? 자 그것은 1번과 2번 모두가 다 내가 좋아서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쉼을 누리기에 예수님께 갑니다 세 번째 원리는 정반대 순서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오는 거를 기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농사 지을 때에 소가 멍해를 매게 하는데요 그래서 밭을 갈게 하죠 그럼 보통 큰 소가 멍해를 매면 그보다 힘 약한 소는 그냥 이 큰 소 옆에 따라만 가면 이 힘 없는 소가 밭을 간 셈이 되게 됩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사진은 아니고 동양권의 사진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러 저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흰 센 두 소가 멍해를 끌고 가면 옆에 여리여리한 송아지가 할 일은 뭐예요? 멍해 못 메요 무거워서 힘 없어서 소가 질 할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큰 소 옆에 동행만 하면 돼요 보조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저 작은 소도 마치 본인이 밭을 간 것처럼 뒤를 돌아보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29절에 나의 멍해를 매고 내게 배우라 이게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죽었다 깨워낸 예수님의 멍에 못 메요 예수님의 멍에 어떻게 메실 거예요?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정말 쉬지 않고 간과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멍에 우리 못 메요 근데 뒤에 표현 배우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내가 멍에 메고 짊어지고 있는데 내 옆에 와서 나와 동행해 다오 이 표현이에요 동행해 다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하셨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다오 이게 동행해 달라는 말이에요 동행해 달라는 말 예수님은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고요? 아니요 무거워요 주님도 그래서 무거워서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자신의 멍이와 자신의 짐을 쉽고 가볍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여기까지 묵상했을 때에 갑자기 우리 어머님들이 막 떠올랐어요 어머님들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 드리고 어떤 어머님들은 새벽 종을 치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밥 차려주고 어떤 어머님들은 새벽 시장에 나아가 한쪽 구석에서 온갖 수모를 무릅쓰고 장사하신 어머님들 어떤 어머님들은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소개했던 목사님의 어머님은 김들고 행상에 나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밤늦게까지 한복 만드시고 다시 또 며느리 업무를 하시다가 다시 또 하루 종일 구부러 앉아서 한복 만드셨고 모든 어머님들이 시집살이 그 서름 무서운 시어머님 시댁살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어머님의 멍에 쉽지 않아요 어머님의 짐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자신의 짐과 자신의 멍에를 쉽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과 수고로 자녀들이 무럭무럭 크는 걸 바라볼 때 그때 엄마들은 자기의 멍에와 짐을 쉽고 가볍게 여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더 나아가 그 자녀가 커서 엄마, 엄마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엄마의 평생의 서름과 엄마의 짐은 다 해결되버립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아,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은 상대적인 거구나 왜요? 만약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고초를 알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의 짐과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통해 죄 용서받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다 떠올리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버티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쉽게 마시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저와 여러분을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불가능하고 무거운 짐과 멍해를 우리 때문에 쉽고 가볍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내 쉼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면 예수님 자신의 쉼을 위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배워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쉼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 안에서 쉬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걸 사모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가족 안에 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성전을 세울 때마다 언제나 이 표현이 반복되이 나와요 내가 내 이름을 둘 곳 곧 내가 쉴 곳이구나 이게 성전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편이 쉬시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일이 높여지고 바로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것이 길어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높이는 곳 주님 감사하나이다 나를 위해 짐을 짊어지시사 십자가 죽음까지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린 그곳에서 주님의 쉼이 되는 아름다운 동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겨울, 영하 10도 새벽에 일어나면 참 춥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온몸을 다 무장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지가 강해서 아니에요 뭔가 고난의 문제 물론 있죠 그러나 그보다 앞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먼저 와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쉴 곳이라고 말씀하는 걸 듣고 싶어서 예수님과 기뻄으로 동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짐이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귀를 쓰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루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날마다 배우라 날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지 않으면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우면 쉼을 누리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제가 한 가지 말을 덧붙일게요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제 내게 오면 나도 너희 안에서 쉴 것이기 때문이란다 무거운 짐과 연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고전이 있다면 존 버닌의 철로역정이자 감옥에 갇혀있을 때 또 가장의 역할 감당 못했을 때 아내에게 홀로 자녀들 맡겼을 때 또 그 중에 한 아이는 아팠을 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때 철로역정을 저술했습니다 철로역정 보면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본인 이야기예요 본인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인데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무거운 짐 뭘 해도 이 짐은 크리스찬에게서 벗겨지지 않았어요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율법산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저희가 하면 해결되겠지 율법을 상징하죠 올라갔더니 짐은 더 무거워지고 계속 장렬하는 번개로 그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신의 산 심판의 산에서 그가 올라갈 건 율법산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저 나지막한 언덕에 십자가가 솟아있는 걸 봅니다 그는 십자가를 향해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갑자기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툭 풀리더니 무거운 짐이 대굴대굴 굴러 십자가 밑에 빈 무덤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감격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무엇을 누렸어요? 쉼을 누리는구나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리고 계속 노래합니다 이제 짐은 떨어졌네 내 등에서 영원히 붙들어 맺던 끈은 풀리고 은혜가 슬픔을 잘라냈네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그리고 가장 복된 분이요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기꺼이 모욕을 받으신 주님이요 바년은, 존 바년은 그래서 감옥에서조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안식의 기념비를 남겨줍니다 사랑한 지체들여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쉼을 누리십시오 주님 만날 때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기 때문이며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부여하기 때문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데 우리 너무도 자주 주님을 기다리게 했고 주님을 아파하게 했고 주님의 마음을 기리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하며 예수님께 회개하며 날려 나아가나이다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나이다 내 수고 내 짐을 이미 짊어지신 예수님 주님 앞에 내 짐을 내어맡기며 주님의 그 짙고 가벼운 멍해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나이다 우리 사랑한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응답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relação 아멘